재간둥이! 안녕하세요. 재간둥이의 마스코트 경아입니다. 경아둥이! 네, 재간둥이가 드디어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모으고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구독자 1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뽀뽀뽀뽀! Congratulation! 그래서 제가 가만있을 수 없잖아요. 재간둥이 채널권을 권리금 5만원을 주고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재간둥이 채널은 경아와 함께하는 여행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저랑 온천도 즐기시고 워터파크도 가시고 BBQ 파티도 하시고 엄마 이상한 소리한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5만원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간둥이 구독자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온누리에 정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실버버튼 극이 운과 동시에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서 여러분께 이벤트 선물을 좀 빵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김밥을 좀 싸서 온라인인데 어떻게 김밥을 싸세요? 먹어줄게요. 감사합니다. 100만 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겠지?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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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